천천히 내가 배치를 보는데 나이엇 로게. 나이엇에 그 마 수에 걸렸어. 내가 배치를 딱 했는데 5승 5연승 했거든. 그 다음에 5연패를 했어요 말이 돼? 5연승을 했으면 뒤에 조금 더 이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5연패를 하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딱 자라니까 자라내릴 그 다음 6번째 판부터는 자라내릴 게 딱 접속시켰나 봐 매칭을 시켰나 봐 그래서 결과는 아이언 아이언 1 아 이게 뚫고 올라가기가 이제 만만치 않게 생겼습니다 아이씨이 도발적이야 근데 우리 지금 좀 자라니까 상관없습니다 오케 요거 좋아준다고 나이스 알파 좀 해주네야 돼지끼리 돼지끼리 싸울 때는 오 지금 돼지로써 야 돼지가 알파 돼지가 있는구나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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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무슨 플레이요 쿠시우스요 어떻게 한지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쨌든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점프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플레이였는데 그걸 해낸거야 그거를 내가 해낸거야 그거를 내가 해낸거야 너머가 오이씨 오이씨 바로 썼으면 조금 안 죽을 수도 있었어 오 그냥 바로 해버려줘 여기로 여기로 뛰고 아 짜증나 여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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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오anor 여긴데 여긴데 잃으면 НАX2 한박 même 수살에서 그래도 яс 해볼 거 맞은 오 쿨 컴밹 요기 차 쥐고 차 쥐고 뜨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긴지고 한방 해주고 한바 더 해주고 나만 또 살았네 내가 제일 잘하나보네 writer 쿵 멋있게 들어가서 여긴 천루 하고 여기 즈구듸조 한 방을 Motion 하시구요 아 있습니다 아이온에 있을 실력은 아니니까 빨리 빠져나가면 되겠지 빨리 빠져나가서 본 고향으로 상위 랭커들만 있는 브론즈 쪽으로 빨리 가야 되겠지 랭커들 압수 아주 좋았죠 테일이 정확히 타가지고 2킬 먹었는데 2킬 이렇게 모으는거라고 아 이정도로 해주잖아 브론즈 세강이니까 아이언에서 이게 다 통하거든 아 좋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좌츄 공격 왕 꼭 1위 대박 아니야? 성공 성공 한번 깔아주고요 쪼쪼 해주고요 쪼쪼 여기 한 번 으 Wh 대박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직수의 본모습을 보여주고있지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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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ов 7장 Nou 구글가든 그렇지 그대 뜨거가든 럼블 한 번 했어요 뒤에서 아 괜찮네 했었잖아 천천히 즐기면서 아우 준비 그리고 그냥 스무소하게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별지들 다음에 나이스 높은 채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